안녕하세요. 가리에요. 오늘은 빠른 리뷰를 위해 기계형을 사용할 거에요. 투쿨포스쿨에서 쿨톤 쉐딩인 바이로댕 쉐딩모던을 출시했어요. 먼저 뭉친 쉐딩을 재사용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줄 거에요. 준비물은 집에 굴러다니는 스커티 테이프면 끝이에요. 샤랄랄랄랄랄라 이제 잔말 말고 기존 쉐딩 제품과 비교해볼 거니깐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위는 기존의 클래식 발색이고 밑은 알다시피 모던 발색이에요. 모던이 쿨톤 쉐딩으로 출시되지만 진짜 그림자 같은 컬러라 웜톤들도 좋아하실 거에요. 솔직히 무선 충전기 갖고 싶어서 주문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패키지 참 갬성 느낌 뿜뿜이에요. 투쿨포스쿨 이거 보고 있나? 광고 채택 됐으면 좋겠지만 안될 거 같으니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C타입 우드 재질로 되어있는데 썩진 않을까 걱정이지만 이쁘니 참아줄 거에요. 그리고 가벼워요. 어댑터는 따로 들어있지 않아요. 몇 볼트라 적혀있는지 제 눈에만 안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삼성거를 사용해줄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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